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도 없고 염치도 없고 차도 없고 계산도 그지같은 MZ양아치 드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달에 돈 2만원씩 줄테니까 매일 카풀하자는 미친 여직원 야 됐으니까 꺼져 그 돈으로 버스나 타라 이냐나 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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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제 카풀하는 직원이 차비를 낸다기에 그 돈으로 버스 타라 라고 했어요. 당연히 저는 차가 있고 제 차를 얻어 타고 있던 이 여직원은 면허 없고요. 차도 없습니다. 뭐 어차피 저도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태워줬어요. 가는 길 도중에 내려줬고 이게 벌써 몇 달 정도 됐습니다. 그러니까 퇴근할 때만 태워준 건데요. 출근은 아니고. 얘가 어느 날 하루는 그러지 말고 우리 출근도 같이 해요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안된다 하고 바로 거절을 했어요. 다들 아시겠지만 일 마치고 편하게 집에 갈 때랑 아침에 출근할 때랑 그 많이 다르잖아요. 그 바쁜 아침 내 출근하는 것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얘까지 신경쓰는 거 너무 싫으니까 거절을 했죠. 참고로 저요. 지난 몇 달 동안 기름값은 물론이고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 없어요. 아니 그 전에 저는 이런 거 아예 바라지도 않았다구요.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며칠 전 제가 이 여직원한테 나 퇴근길에 내가 볼일이 좀 생길 것 같아. 그러니까 앞으로 주 2회 정도는 각자 알아서 집에 가자. 이랬더니 순간 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다 대뜸 왜 그래요? 혹시 제가 차별을 안 줘서 화가 난 거예요? 이러더니 지원자 버스비 1650원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 대답도 안 듣고 지원자 열심히 계산을 해요. 그러더니 대뜸 그럼 달에 23,000원 정도 매달 줄게요. 이러는 거야. 진짜 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차서 아니 야 됐어 나한테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그 돈으로 버스 타고 다녀라. 딱 이렇게 말한 뒤 끊어냈고 그 이후로 저 혼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얘네 집이요? 버스로 딱 한 번에 가는 코스도 아니고 가는 도중에 마을버스로 환승까지 해야 돼요. 게다가 거기 지하철까지 환승하는 곳이다 보니까 평소 사람들 오지게 많이 타서 앉을 자리 당연히 없어요. 무조건 서서 가야 됩니다. 제가 차 없던 시절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. 회사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한참 걸어가서 타고 그걸 또 중간에 내려가지고 다시 걸어가 환승하고 좋게 40분을 넘게 걸리는 걸 제가 태워준 덕분에 딱 13분 만에 가는 건데 진짜 미친 건지 도른 건지 그걸 버스비로 개선하고 자빠졌네요. 당시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어이가 없었는지 야 너는 지금 그걸 버스비로 계산하고 앉았냐? 차 안 기다리고 편하게 가고 또 니네 집 앞까지 태우다 주는 거면 당연히 택시비로 계산을 해야지. 아니 그렇게 해도 부족하겠구만 얘가 왜 이러는 거야? 이러니까 얘가 바로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지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어 그래 알았어 그게 이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해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다니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. 비록 제가 아무리 뭔가를 따로 바란 게 아니라지만 이거는 뭐 그동안 태워준 공도 없으니 너무 기가 차서 글 써봤어요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그래요. 겨우 그 정도 계산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겁니다.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게 부담되고 미안해서 이렇게 못하죠. 그리고 그걸 돈으로 줘야겠다 싶으면 당연히 아까 그 다른 직원 말처럼 택시비로 계산해서 줍니다. 택시비로 낼 바엔 그냥 내가 버스를 타겠다. 이런 지 혼자만의 계산이 안 서는 거라고요. 저렇게 근본 자체가 거지인 사람들은요. 이런 거 절대 모릅니다. 카푸를 하려면 처음부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하겠다. 딱 이렇게 서로 정확히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되겠고요? 계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꼴랑 돈 몇 푼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. 끌 끌 끌 끌 2번 출근도 같이 하자고 먼저 말한 거 역시 개 뻔뻔하네.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에? 잠깐만 그 버스비 계산도 이상한데 아니 왜 23,000원이 나와? 버스비 1650원 곱하기 주 5일이면 한 달 약 23일 근무하는 거고 그럼 37,950원 나오는데 또 환승할 때 추가 요금 있으면 이것보다 더 나올 거고 게다가 계산을 할 거면 당연히 택시비로 계산을 해야지 버스처럼 빙빙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집 회사 집 회사 야 쓴이 이런 미친 거랑 달린다고 그동안 엄청 욕 보셨네요? 끌 끌 대대 쓴이 네 맞아요 주 5회로 계산한 거 맞습니다. 제가 주 2회는 각자 알아서 가자 이랬더니 혹시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? 제가 주 5회 계산해서 돈 드릴 테니까 계속 태워줘요? 이러는데 저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왜 돈이 그렇게 되냐?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또 막 씩씩거리면서 제가 그 대신 한 번씩 커피 살 거니까 커피값은 빼야죠 이지랄 2번 뭐? 커피값을 뺐다고? 이야 진짜 웃기는구만 얘 와 역대급이다 3번 끌 끌 끌 웃기려고 일부러 자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해서 사실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반대로 진짜라고 하기에는 야 이런 거지같은 꼴통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를 할까 싶고 어지럽구만 3번 여름 받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떨어져서 정말 다행 아닌가요? 저런 건 아예 안 태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작은 사고로도 나면 치료비 달라고 지랄할 인간이라고 4번 운전을 할 줄 알고 차를 조금이라도 끌어본 사람들은 저렇게 염치 없이 구는 게 없는데 꼭 장롱 면허들 혹은 면허가 아예 없는 것들이 카풀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 아니 뭐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인데 어때서? 이딴 소리나 해대고 남의 수고를 당연하다 여기고 보답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야 굳이 본인이 아니라도 차 끌고 출근해야 되는 건데 내가 거기다 왜 기름을 넣어줘야 돼? 이러더라니까요 5번 카풀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인 건 알고 있죠 버스 값으로 버스 값으로 계산하는 능지를 보니까 이거 사고 나잖아 100%야 쓴이한테 다 뒤집어 씌울 인간이라고요 잘 버린 거야 6번 다른 사람을 내 차에 태운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어차피 가는 길이라 별거 아닌 걸로 여겼나 보네 헐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내가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계속 그렇게 버스나 타고 다니는 거지 뭐 7번 저러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나잖아요 그럼 보험처리 해달라고 바로 드러눕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 지인이 딱 이런 거지같은 경우를 당했거든요 퇴근할 때 사고가 났는데 당사자랑 합의를 받는데도 그 여자 부모가 계속 돈을 요구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를 낸 당사자랑 서로 합의를 받는데 또 이 지인한테도 돈을 또 달라 이겁니다 2번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네 야 이 거지같은 최승이 있어길려나 너 잘 사냐 뒤에서 박은 건데 도대체 내 욕은 왜 하고 돌아다녔니 여하튼 내가 그 이후로 니년 때문에 내 차에 다른 사람을 아예 안 태워 추가 커피 한 잔도 안 사는데 왜 그랬었냐 너 호구냐 이러시는데 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호구죠 뭐 바보 등신 그래도 얘가 평소에 고맙다는 말은 자주 했었기 때문에 그래 아직 어린애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버스를 타면 자리가 없고 거의 매번 서서 가야 하는데 태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환승하는 건 너무 귀찮았는데 언니 덕분에 집에 빨리 가서 너무 좋다 등등등 그런데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커피 한 잔 안 사고 그러면서 자꾸 바라는 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특히 화가 나는 포인트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야 예를 들어 차에서 내릴 때 야 옆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 지나갈 수 있으니까 확인 제대로 먼저 하고 내려라 몇 번을 말을 했는데도 확인 한 번 안 하고 그냥 문을 휙휙 크게 여는 거야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그리고 얘를 내려주고 나면 1차선으로 급히 합류해야 되는 거 또 차선 변경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헐 헐 헐 헐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 아니 내가 정확히 좌우 뒤 다 살피고 깜빡이 넣고 법규를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래요 그래서 아니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무섭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여하튼 평소 카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여기다 하소연하는 글들 보고 아유 바보들아 왜 그러고들 사니 이러면서 한심해 했었는데 제가 바보였나 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호구짓 한 거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만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 축하한다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옆에서 헐 헐 헐 헐 글만 봐도 쳐 죽이고 싶다 이거 진짜 짜증나죠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간섭하면 진짜 한 대 팍 그냥 코를 그냥 2번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인간들은 절대 가까이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봤자 속만 끓거든요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쓰니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사람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딱 골라서 만나야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쟤 인격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 사고칠 거야 3번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죠 내 장담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나도 여자지만 이건 여자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엄마 60대인데 다른 아줌마들이 툭하면 우리 엄마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토크에 가자고 해요 근데 우리 구애에는 코스토크가 없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 평소 코스토크 안 다니거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태워달라고 또 양평 어디가 좋다던데 네가 운전을 하면 되겠다 이딴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지들 사이에 다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4번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보자마자 바로 여자겠구나 했어요 저 망을 희한한 계산법 진짜 그지 같네 이건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야 나 같은 경우 40대 50대 아줌마들한테 당한 적 너무 많아요 3천원짜리 커피 한 번 딱 사주고 한 달 동안 그걸로 뽕을 뽑으려고 하더라고 5번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인데 이건 그냥 아멘하구만 아니지 그냥 그지 같은 악성 바이러스 같은 년이요 아무리 운전을 안 해보고 나이가 어려도 성인이라면 기본은 알텐데 이거는 역시 천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면 미래에도 역시나 도움되는 게 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과감히 자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? 당해봤자 나만 손해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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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